서울연탄은행이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최근 폭우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 이재민과 주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구룡마을 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세족식과 선물 나눔, 식사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서울연탄은행은 구룡마을 화재 당시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입은 44가구의 생필품을 지원했고 2차로 20여 가구의 먹거리를 전달하는 등 피해 가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